오늘의 점심 식사예요. 짤리고 있어요. 지금 준비 중이에요. 바빠가지고. 오늘 제가 보기에는 밥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드셔도 내일 빠지는지 한번 봅시다. 오늘이 3일 차예요? 3일 차요. 3일 차. 어제보다 몇 g 빠졌어요? 600g. 대단하네요. 저녁은 어떻게 드셨어요? 저녁은 제가 어제 떡갈기를 좀 먹었어요. 우와 그러고도 600g 빠졌으면. 먹었는데 조금 늦게 잤어요. 그 대신에 조금 늦게 잤어요. 몇 시에 드셨어요? 먹은 거는 한 7시 반 정도 정도였고요. 그리고 제가 잠을 한 12시 정도? 네, 그 정도 잤어요. 늦게 드셨는데 정말 신기하네요. 의지가 강하다 보니. 럭키데이. 제가 식탐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1시예요, 1시. 오늘은 지금이. 오늘은 6월 16일. 16일 하시네요. 이렇게 많이 먹고도 감량이 되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아직도 찍고 계신 거였구나. 10시. 5시. 2시. 감사합니다.